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LAC의회가 최초로 도산 안창호의 날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존 리와 데이빗 류, 두 명의 한인 시의원이 이날 행사를 이끌며 높아진 한인 사회에 위상을 과시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선포식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LAC의회 최초로 열린 도산 안창호 기념 선포식. LAC의원 15명 중 한인 시의원 2명이 처음으로 힘을 합쳐 마련됐습니다. 존 리 시의원이 발의했고 데이빗 류 시의원이 제청해 오늘 뜻깊은 행사가 열린 것입니다. 선포식에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막내 아들 랄프한 옹도 참석했습니다. LAC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부모님이 지금의 한인 사회에 높아진 위상과 정치력 신장을 보았다면 그 누구보다 기뻐했을 거라고 감격했습니다. 도산 안창호 기념 선포식은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에서 처음 제정됐습니다. 오늘 LAC의회에서 열린 선포식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 미주 한인 이민 1세대로 지역사회와 일하며 대한민국 독립에 헌신한 점, 이념을 뛰어넘어 타협을 통해 힘을 합쳐 나간 점 등 도산 선생의 리더십이 소개됐자 LAC 의원들의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선포식에는 로라 전 LA 한인회장과 대한민국민회, 흥사단 등 10여 명이 참석해 한인 2세들에게도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정신이 이어지도록 한인들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인들은 캘리포니아주, LA시로 도산 안창호 선생 선포식이 이어지고 있어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 등에서도 기념식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력을 갖고 있지만 낮은 자리에서 타협하고 여러 사람에게 기회를 주며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진정성 있는 독립운동가, 한인들은 물론 LAC 의 정치인들도 도산 안창호 선생의 리더십을 다시 한 번 되새겼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